자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우리 선임사로 한번 디자인님들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밝게 웃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가운데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 태블릿 공식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디자인님들 계속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라이프 하우스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우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디자인들과 팬분들을 향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왼쪽에도 디자인들 여기 계십니다. 먼저 손 인사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텐테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왼쪽 디자인들 바라봐 주시겠네요. 둘, 셋. 좋습니다. 라이프 하우스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나는 하나, 둘, 셋. 마지막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에도 디자인들 바라봐 주십니다.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셋. 좋습니다. 텐테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 타이트 걸 라이프 하우스의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